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일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하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 말씀 뒷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하겠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내다보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세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될 박해에 대해서 분명히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박해를 이겨내도록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얘기하시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박해때를 이 제자들이 통과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 그러고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 심란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속마음은 제발 희망적인 얘기 좀 합시다.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호한이 솔로몬의 행각에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잡혀서 공회에 끌려옵니다. 그러나 그 공회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성경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호한이 본래는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결국은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죠.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13절에 보면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았던 제자들의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겪는 핍박이나 박해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 생활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꼭 그런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곤고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의 능력이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도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이 가혹한 핍박의 기간 박해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일이 이렇게 허망하게 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아 그리고 나니까 대역전이 무엇인지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일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 고통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인도의 젊은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인데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때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이 아이에게 먹이면 이 아이가 살아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쌀을 구하려고 한 번도 장례 치른 적이 없는 집을 찾아 온 동네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초상을 치르지 않은 집이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석가모니가 맞다.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이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해산의 과정과 같다고 설명을 하세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통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뒤집어져서 기쁨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저에게 사촌 형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10년이 더 넘게 훌쩍 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잘 같이 놀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셨어요. 그런데 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지능이 보통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커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스무살이 되어서 대학 청년부를 갔는데 거기에 이 형님도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청년부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형님을 챙기는 것이 스무살이었던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늘 저를 따라다니시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못내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형님은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짐없이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형님이 결국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나이 40에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참 형님의 인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와서 한 번 누구에게 인정받아본 일 없고 그렇게 평생을 교사로 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사 직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 떠나신 일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 되면 그날에 제가 우리 사촌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그때는 이 땅에서 형님이 입으셨던 불안전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한 몸을 입고 있는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지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 같이 이 땅에서는 좀 해지고 남루한 그런 육신을 입었지만 그 육신이 뒤집어져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목갓담이라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는 쓰레기 마을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집트에서 평생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코 이 세상에서의 그들이 겪었던 그 인생 쓰레기장에서 살아야 했던 그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죠. 더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일들도 성경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을 때에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싸움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